2라운드 게임장 나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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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뒤 뒤! 잡 잡! 뒤 뒤! 잡 잡! 뒤 뒤! 잡 잡! 뒤 뒤! 잡 잡 잡! 두 자리! 두 자리! 잡! 하나 둘! 2라운드 게임장이 나오셨는데 일단 포스가 어마어마하지 저 동대장님 같기도 하고 일단은 모자에 각이 딱 잡혀있고 그리고 배에는 뭐 집어넣으신거죠? 그만큼 이제 절도 있는 생활을 하신거죠? 오오오오오오오 우리부터 자기소개 시작! 승리는 우리권 가성고 게임장 박준호입니다! 오오오오오 파이팅 파이팅! 그리고! 가성고 시범남! 시범남! 아우! 시범남! 아우! 기준 찾는 세병 837기 기술을 가르치는 신명국. 오늘은 진입게임전을 잡으러 왔다. 이제. 근데 기우 선생님 편하게 좀 이렇게 쉬어. 아 그렇다. 예. 아니. 선생님. 아니. 아니 도망치는데. 여러분 선생님 인기 많아요? 선생님 매력 두 가지. 선생님. 나재민 선생님 하나 둘 셋. 나재민 선생님 하나 둘 셋. 진짜로? 선생님 인기가 장난 아니시네요. 선생님이 장끼가 있다고 했는데 춤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맛보다는 거?!"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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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되게 선생님이 되게 잔망스러운데요 너무 귀여운데 할 거 다 하실 거면서 왜 당황한 척을 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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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ç 아 아